물 빠진 이 저수지 지금 낚시 여건이 너무 좋아졌어요. 여기 다 사방에 앉을 자리에요. 이거 봐. 오 좋아 좋아. 물이 가득 찼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. 앉을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. 네 군의권에 있는 저수지를 안내합니다. 네 이거 봐요. 어이구 바로 여기네 여기 여기. 쭉 내려가면. 네 물이 빠져서 아주 지금 적 고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.